첫 번째는 열 마처입니다. 아이돌 세대를 어우르는 아아 렛츠고 렛츠고 마이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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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3D 아아 누가 밥을 피아노 신긴, 제구야 피아노 커벤션 해야지 한 마디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내 인생 좀 바꿔주어 그 랩을 바라는 것이라면 말 잘 끄는 퍼펙트가 돼도 좋아 사람 각본대로 그렇게 잘 되나 지켜보시다 퀴즈렛 렛고 Here comes the 슈퍼주니어 I'm n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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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I'm not the bullsucker, 슈퍼주니어 날 모르겠지요 그렇죠 몽탱스러 버리겠지요 핵심한 꼬락시들 굳이 불렁 같다고 자기들 그렇지 잘난 사람 되라고 짜들어내는 껍짓기였죠 그게 싫어 하나도 보고 배울 것이 없는 때도 재미였어 어서 자신들들 밥 모두 똑같은 그 개장간의 게스트들 뿐이야 아우 공축에 공축어 바람처럼 부지런는 것 왜 다들 잘 못할 걸 줘고 있나 공축에 공축어 커펜처럼 자그러질 것들 욕심을 바리고 하늘이 봐 그대를 우려보면 눈이 느껴질까 넌 가끔 나에게 왜 그리 밑바닥을 기며 살야냐고 저지리라고 때론 불쌍하다고 그런 눈으로 보지마 쳐다보지요 왜? 왜 니 기술보다 쓰러가지 못하라면 할게 니가 니께야 돼 그리 대체 그 기준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쇽쇽쿵 쇽쇽쇽쿵 쇽 한의사님 내 가슴 속에 남는 거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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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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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주 뒤에 열맛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갑니다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불려있는지 다음 노래 불려있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